저는 지금 제가 얼마전에 공연했던 재즈클럽 Sunset Sunside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바이올리스트 노은이의 공연이 있는데요 그 공연을 보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친구가 나에게 전공연을 하다 저의 모든 위주를 만나고 있는 중인은이의 공연을 하다 하지만 이것도 그리고 집에서аш이로 친구가 나를 맡겨서 저의 모든 영화를 벌고 있는 중에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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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저희는 우리의 ZOMLON PROJECT. 1. 1. 2. 3. 4. 6.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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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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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